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또 움츠러들고 아무래도 집에서만 생활환경이 없다 보니까 산책도 잘 못하고 이렇게 걱정이 많은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건강제품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상품은요. VZ로켓 고양이 모래입니다. 오늘 VZ로켓이요. 왜 다른지 여러분께 좀 더 특별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 제품은요. 여러분들 바이러스 항균력까지 다 잡은 제올라이트 성분이 제대로 총매화시켜서 이 사균, 바이러스와 모든 전형균까지 다 사멸시킨다고 합니다. 이 총매 적용 기술법이 특허까지 받았다고 해요. 이 제올라이트 특허 기술을 겸비한 바로 이온바이오 이 회사의 제품 VZ로켓 성분 여러분 꼭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뿐만이 아닙니다.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은 이 분변 때문에, 냄새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런 것까지 딱 잡아준 게요. 바로 벤토나이트 성분이 제대로 들어갔는데요. 이거는요. 프리미엄 최상급, 1등급 벤토나이트만을 썼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빠른 흡수와 또 빠른 응고력까지 겸비를 했어요. 무려, 몰라지 마세요. 450% 이상 빠른 흡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요. 최상급의 미국산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벤토나이트 성분 중에 최상급 1등급을 썼다는 게 바로 이 VZ로켓에서 증명을 했다는 그 결과고요. 이 알갱이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까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이거 보시면 꼭 무슨 예쁜 구슬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? 이 회색 성분, 이 작은 게 고려운단처럼 생긴 게 이게 바로 벤토나이트 성분이에요. 이 핑크색, 이거는 제올라이트 성분, 이게 바로 특허받은 그 성분이고요. 이온효과로 균을 사멸시킨다. 친환경 요법을 적용했습니다.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막 이렇게 뭔가 발길질하고 흙을 파잖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먼지가 막 일잖아요. 자, 이럴 때 사막화 현상이 인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 고양이 집사, 우리 여러분들은. 자, 사막화 현상까지 없애주는 바로 그 제품이죠. 자,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여러분. 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그런 전염병이 있대요. 특히 보면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합니다. 자, 요게 고양이한테는 치명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인데요. 이 V0KC요. 고려대학교, 또 KCR 질병관리본부 등 각종 국내외 공인 검증기관으로부터 무려 99.99%의 항바이러스, 항균효과와 인체적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인증받았다고 합니다. 자, 후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극찬의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N포털 검색창에 보시면은 많이들 후기가 올라오고 계세요. 자,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. 고양이들이 자꾸 모래에서 놀길래 구매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래에서 안 놀았으면 좋겠는데 볼일은 딴 화장실에서 보고 거의 사진 찍어 화장실에서 자꾸 모래에서 뒹군대요. 뛰어나서 그런 건지는 몰랐는데 섞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이거를 사서 쓰신다고 합니다. 자, 이거 자체도 모래 날림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놀랐다고 하셨고요. 또 다른 분은 양의 발가락 상처가 날 걱정도 없을 것 같고 항바이러스 모래라니 고양이 코로나 감염 걱정도 조금이나 덜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고 또 이렇게 별점 5개를 지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분은 고양이가 아닌 토끼에다 깔아주려고 사셨대요. 자, 이분은요. 확실히 토끼에다 써도 토끼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모래도 잘 뭉쳐서 변을 버리기도 너무 쉽대요. 그리고 냄새도 없고 탈취 효과도 너무 좋다. 만족 200%입니다. 라고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. 자, 여러분 V0캡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반려동무들의 건강한 생활 프리미어 V0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